인간의 사회적 삶 이게 소셜이 사회적이거나 말이야 인간의 사회적 삶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리지네이티드 이혼한다 비롯된다는 얘기죠 뭐와 함께 뭐와 함께 나타난 거냐 진화 이볼루션 진화 부모의 부모의 보살필 케어가 보살필을 주는 거죠 진화 발전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뭐죠 엄마와 유아죠 유아 유아의 유대감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부모님이 보살펴줘 두가지 부모님이 보살펴주는 거랑 엄마랑 아기의 유대감 이 A와 B로부터 A와 B가 발전해 발전해 점점 발전해 이 진화 발전이라는 것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회적 삶이 시작되는 거야 사회적 삶은 엄마의 부모님의 보살핌 아기와 엄마의 유대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부모라는 것은 엄마 아빠를 다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엄마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엄마 아빠 둘 다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야 이 한 문장 안에 이거는 부모님의 이런 뜻입니다 엄마 아빠 다 포함된 거야 자 그 다음 행동 뿅 요거 나왔잖아 자 엄마랑 유아 사이의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에 또는 이후에 아빠랑 유아 사이에 있는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것은 요렇게 이다라는 거죠 이 행동이 뭐냐면 요거야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는 A랑 B를 얘기하는 거죠 보살펴주는 행동 유대감 갖는 행동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은 말이야 바로 토대가 되는 거야 파운데이션 아 주춧돌이구나 스톤이 나와서 그래서 파운데이션 스톤는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이게 원래 파운데이션이 토대예요 토대 바탕 이런 거야 돌 토대가 되는 돌이니까 주춧돌이야 주춧돌 된다 뭐를 위한 성인으로서의 본딩 유대감 갖기 유대 유대감 유대 어른이 됐을 때 유대감 갖는 거 그 다음에 우정 그 다음에 사랑 사랑 이런 것들 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 걸어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All of which 그러면은 이거죠 이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말이야 있는 거야 사랑 우정 유대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 파트에 있어 중심부라고 하는 거야 중심 중심에 있어 무엇에? 사회적 조직 사회적 조직의 중심부에는 바로 이런 사랑 유대 우정 등이 있는 거 위치에 있는 거야 잠깐 어 그러면 어른 어른이 됐을 때 유대감 그 다음에 아이가 어른들 간의 유대이구나 어른들 간 유대 그 다음에 우정 사랑이라는 것 이게 휴먼 소셜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 사회적 생활이 이겁니다 이게 조직에 있어서 되게 중심부에 있어 조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언프라우츠드 야 근데 불행하게도 말이야 어 메모 포유동물 포유동물 마미가 있는 동물 포유동물들 야 인간을 포함하는 어 인간을 포함한 이 마미가 있는 포유동물들은 말이야 착착 공산에 데몬스트릿 보여주고 있어요 자 MB 뭐 발란스든가 MB가 두 개란 뜻이야 두 개 두 개란 뜻인데 어 이게 모순된 겁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 이렇게 그래서 양서류도 이걸 쓴다 이거 이 단어를 쓴다 양서류 물래도 살고 땅에도 살고 양쪽에다 서식하죠 양서류 MB가 들어가면 MB가 들어가면 두 개란 뜻입니다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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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모순된 감정 양립된 감정 무엇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때 피플은 어떤 거냐면 이런 뜻으로 쓰여요 특정한 특정한 환경에 사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동물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모순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는 거야 이 모순된 감정을 보여주는 게 어떤 건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에즈 원급 에즈네 만큼 에즈 원급 에즈입니다 만큼 원급 여기 나왔네 그죠 타고난 거죠 타고난 겁니다 이렇게 타고난 겁니다 위어든가 형용유사고 파워풀리가 부사죠 강력하게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자 우리는 이다 뭐다 이렇게 위아 위어드 우리는 강력하게 타고났다 뭐만큼 소셜 컨택트 되겠습니다 뭐뭇을 위해 뭐를 위해서 강력하게 타고났습니까 사회적 접촉을 위해서 맞죠 유대감 맺잖아 어렸을 때 유대감 맺잖아 그렇게 타고난 만큼 타고난 만큼 역시 우리는 타고난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소 엠 아이 나도 역시 그래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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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타고났다 어떻게 너무 우리는 역시 너무 타고났어 뭐에 대해서 뭐를 위해서 타고났어 연어 연어 포비아 이거는 낯 선 사람 공포증 포비아가 나오면 포비아가 나오면 공포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야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서로 접촉하는 것 그것도 잘해 그런데 그것만큼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낯선 사람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제아노 포비아가 뭐냐 그거 설명하죠 두려움이야 두려움 두려움이나 공포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야 공포야 그러네 야 그러면 컨택도 좋아하지만 컨택도 잘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해선 두려워도 하는 거야 어 그럼 모순된 거 맞네 야 그럼 이런 두려움은 시작된다 어 뭐하는 동안에 자 세컨 애프 후반기 그러면 전반기는 퍼스트 애프 하면 되겠네 자 더 퍼스트 리얼 오브 라이프 되겠습니다 내가 태어났어 태어나서 첫해 태어나서 1년이 되면 그 후반기에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자 얘가 그러면 6개월이면 아이고 태어난 지 6개월 됐어요 0부터 6개월 이때는 접촉이 이제 접촉을 좋아요 그 다음에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어 이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좋은 겁니다 근데 음 그렇대 어헝 생후 7에서 12개월 바로 그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말이야 비록 비록 그것은 어 교정 가능하죠 교정 가능한 모디파이가 수정하고 막 바꾸는 거죠 문화에 의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그것은 야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건 이거죠 이 두려움 야 이 제노포비아라는 것이 문화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말이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얼도우가 나왔구나 얼도우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이 얼도우가 여기 종속절이구나 종속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있어 여기가 주절입니다 이 주절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 내용이야 야 이거 좀 바꿀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 절대로 네버 절대로 머머지 않는다 어 토도리 완전히 휴먼 소셜 액센트 프롬 뭐뭐로부터 구제한 아 이거 말이 어렵다 인간 인간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구제할 수는 없어 인간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살 수 없다는 얘기야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하게 떨어질 수가 없어 그렇죠 뭐가 그게 제노포비아가 제노포비아는 인간관계라고 되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정은 가능해 자 그래서 이러한 this 이거는 이러한 선천적인 이게 인히어런트가 내재했다는 뜻입니다 왜 I am in here 여기에 있는 거니까 선천적인 충돌 모순이 되겠지 뭐 아구 이래 충돌이라는 것이 아마도 아마도 아이고 충돌이라는 것이 이다 아마도 왓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다 이게 보어네 시일 것이다 모순되는 감정이 충돌하는 거죠 서로에게 충돌하는 것이 바로 이거일 것이다 뭐냐 어 어 프로가 앞으로죠 프로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리펠이 후퇴하는 거고 프로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우리의 진화라는 것이 뭐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사회적 집단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 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본드만 중요하면 집단이 큰 게 좋은데 본드 말고 제노포비아가 있어 낯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겠다 부연 설명한다 세미코론 부연 설명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작은 사회적 집단을 만들었다 그거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사회적 유대감 유대는 필요해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해 최소화시켜 무엇을 우리의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이 어로우즈가 일으키는 야기하는 뭐 그런 얘기죠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접촉 명산에 누구야? 낯선 사람 낯선 사람과의 접촉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좀 최소화시키고 싶어 그걸 절중하니까 어떻게 돼? 스몰 소셜 그룹이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따라서 이런 얘기죠 내려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려가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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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며 따라서 결론이며 따라서 완벽한 해결책 이건 이거야 이거야 뭐냐 고정됐어 아니 고정됐고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 어떤 익숙한 친숙한 familiar 친숙한 친근한 친숙한 친숙한 집단이 된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모던 현대 도시의 삶은 포즈 여기서 제기하다는 뜻입니다 왜 제기하다냐 그게 프로블럼럼이 나오는 거야 시리어스한 거야 심각한 진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그죠 어로우드랑 비슷한 거네 자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맞죠 이런 점에서 뭐예요 익숙한 사람들끼리 작은 규모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대규모니까 작게 살아야 되는 관점 이런 점이 이런 점이 뭐야 이거 요거 이렇게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산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작은 규모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살아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시에서 사는 거는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거지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뭐 뭐 욕망이 있어 욕망 욕망 욕구 욕망이 있어 to 어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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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orm을 형성하는 거구나 형성을 하고 만드는 거구나 자 사회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욕망과 함께 우리의 타고난 천성적인 이네이트에요 타고난 천성적인 천성적 두려움 낯선 사람의 두려움은 우리를 투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투 부정서하게 하는 거야 투 부정서 설립 형성 형성 하다 만들다 뭐 이런 얘기죠 음 상대적으로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네 작은 집단을 만들도록 하게 했어 왜요 야 이 작은 집단 바로 거기에서 컨택 롤롤롤롤롤롤 아 그렇죠 자 접촉이죠 어 누구누구누구가 이렇게 수동태네 회피가 되는 거죠 피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접촉이 야 누구와의 접촉이냐 뭐 다른 집단의 구성원 낯선 사람이지 뭐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라 작은 집단에서는 좋아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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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